몰라 근데 이거는 이제 아 얘도 내가 올라와줘야 되는 거야? 어 참 어머 세상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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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쓰러진다 어머 이제 이쪽으론 갈 수가 없네 어 볼락 겨느리기? 나 어딨는데? 아 아 이쪽에 와서 하라고? 아 이거 위치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됐다 아 위치 조절 너무 빡센데? 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해 이거? 뭔데 이거? 못 올라갔네? 내 여우 난리 났는데? 볼라를 겨녀? 아하 아하 이런식으로 아악 왜 하필 지금 지금 눈보라가 진거냐고? 아 여기서부터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올거면 빨리 와라 올거면 빨리 와라 올 줄 알았음 지금 지금 아이고 어이구 됐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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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가? 저거까지 안 깨지는구나 저거까지 깨야 되는 줄 알고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? 뛰었는데 아휴 또 눈보라 아휴 또 눈보라 니 알아서 와라 저도 타요? 아세요 아니잖아 내려 아 맞아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아 이런식으로 오 신기해 자요 내려와 내려와 여우도 타게 해주세요 여우도 됐다 가요 마시라고요 더 왜 안올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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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았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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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할 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오세요 고오 됐다 됐다 아우 어머모 날 날 쫓아와 멈추겠냐 멈추겠냐고 멈추겠냐고 야 이거 너무 급해요 야 이거 너무 너무 급해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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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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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이씨 시간 없는데 아아 죽었어 아니 이게 시전이 바로 되는게 아니라 멈춰야 돼 아우 씨 어디까지 쫓아올 거예요 가세요 가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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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겠냐 내놓겠냐 너 같으면 너 같으면 내놓겠냐고 아이씨 아 급해 죽겠는데 볼란은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아아 아아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 다행히 휴 눈보라가 잠시 멎는 듯 하더니 또 다시 새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선 그 무엇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겼다 배는 안고파? 왜 뭐 있어? 우와 새다 우와 새다 잡아 고기 역시 잡아야 되는 걸까나 고기만 해봐 잡으려고 노력해 볼게 내가 어 어 아니야 어 어 뭐지 볼란가 어 어머 어 어디가 가치가 어이 어 와 저 왔다갔다하네 어이 어이 야 무너진다 한 발짝 쉬었더니 죽었잖아 멈추지마 멈추지마 뛰어 아이고 아이고 다 무너진다 어머 어머 그때 그 북극곰이잖아 세상에 그때의 원수를 아직도 못 입고 오다니 그만 멈춰 연어 먹으라고 연어 물고기 밑에 있잖아 왜 나를 먹으라고 해 개무서워 진짜로 기다릴 수가 있군요 급한 마음에 그만 침착할 수가 있냐고요 이 상황에 지금 진짜 개무서워 저 북극곰 뛰는 거 우리도 무너져 어떡하지 우리도 무너져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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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지? 어? 뭐야? 뭔지 모를 물고기 떼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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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디어 아니 저 애는 왜 자꾸 나를 쫓아오냐구 그냥 그대로 가시라고요 다른 곳으로 어 나 뛰었는데 나 뛰었는데 점프 아 진짜 가시라고요 제발 좀 또 쫓아와? 설마? 아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? 북극곰적으로 그러지 말자 다른 거 있잖아 바다에 물고기 있잖아 아이고 압사 에바임 갑자기 왜 압사를 해 대무섭네 진짜로 저거 똑씨 그치 아 확실하게 지지겨버리는데 무서우니까 다음 다음에 가자 지금 가자 오씨 무서워 고 뭐야 무섭다 무섭다 으아 또 제발 그만해 그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아 이거 진짜 개어렵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바로 바로 뒤져버리죠 아 어려워 어떻게 하지? 아 오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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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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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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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머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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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점프가 안 돼요 여기로 올라왔어요 야야 어이 더이 더이 점프 어 됐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어이 뛰어 으어어어 재기를 어떻게 하는거지 이제 이 어떻게 뛰어와? 여기 이제 안됬는데? 이제 쪽이 질어 아 이렇게 가야돼? 뭐야 어려워 어머 세상에 저건 뭐야 뭐 안올 이번엔 없네 그 문구같은게 고래야? 어 거북이야? 그러게 왜 어떻게 입사하지 않지? 지금 배고픔도 못 느끼는 것 같아 보는거 보면 크누크 샤오카는 맑은 날엔 훌륭한 사냥꾼이였지만 눈보라가 부는 날엔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요? 어머 W 수영하기 어디로 가야돼? 아 위로 가야돼? 와 바다 표현 예쁘다 여기 어디요? 이 정도면 저 저체온증 걸리는거 아니에요? 여기가 어디요? 여쪽이 아닌가봐 올라가? 왜 안올라가? 됐다 오 여기도 이게 있네 근데 저거는 뭐야? 저기 아까 새가 보였었는데 어 야 도와줘봐 야 이걸로 되려나? 안될 것 같은데 오악 안되네 빠른 수행이 있구나 도와주시는건가요? 뭐 안올라가졌네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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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저것도 부실 수 있다는거 아닌가? 그럼 저것도 부실 수 있다는거 아닌가? 나 어딨어 오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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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꽝 올라가지 못하네 뭐지? 바닥으로 가랑겨? 어디로 가랑겨? 물속에 빗들어오는거 봐 짱예쁘다 이쪽인가? 아까 그 새있던 데다 이보세요 저좀 도와주십쇼 어? 뭐지 저거? 나와 어? 됐다 뭐 어쩌라는게 그래서 저거 내려가 저기요 저도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됐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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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셔서 어? 저기 밑에 있네 어쩌라는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 저기 있다 점프 오우 그리고 이걸로 에이씨 잡아! 아이 애임이 애매하다니까 여기? 됐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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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라고요 내려오시라고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아 오케이 아 아 으 으 으 으